함께해요. 두뇌운동 틀린 그림 찾기 시작해볼까요?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. 90초 안에 틀린 곳 3곳을 찾아보세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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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문제입니다. 정답은 다 찾으셨나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